오늘 동치미 역사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무대를 저희한테. 오늘 퍼포먼스 최고라면서요. 이거는 동치미 되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아주머님들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다 소녀들일 거라고 생각해요, 감성은.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문화 충격으로 물론 이제 그 다는 아니겠지만 헤비메탈 무대를 한 번. 감사합니다, 이해가 있군요. 알겠습니다. 신곡 청해 주소로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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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돌아갈게 넘어지지 않아 아이스 온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 아이스 온 파이어